여러분, 그냥 얘만 보신다고 해도 가격이 보통 얼마일까요? 얘가 오늘 매장에서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친구인데 저희가 매장가랑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했죠. 오늘 39,000원대에서 방송을 13만원이 아니라 한 달에 30,000원이 아니라 전체 총 가격이 지금 39,000원대예요. 근데 심지어 겉부분도 그렇게 가죽처럼 너무너무 바람을 막아주는데 안쪽에는 얘가 4온스의 패딩이 또 이렇게 있어요. 소매까지 전부 다요. 세상에. 소매까지 다 고객님. 이거 무슨 말이 필요해요? 지금 가격이 39,000원인데? 30,000원에 여러분, 이 정도 사양은 진짜 여러분, 저희가 가격을 굉장히 많이 다운시켰어요. 수량이 정말 많이 없는데 30,000원 정도를 이 정도면 입으세요. 이거 정말 가지고 가세요. 죄송합니다. 지금 벌써부터 주문 전화가 이제 대기가 시작이 됩니다. 옷이라는 게 참 가격에 맞춰서 그 가격 대비 품질이라고 저도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 옷을 보면서 제가 그런 제 일반 상식에 팍 깨진 거예요. 아무리 홈쇼핑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겉에서 보통은 여러분 진짜 이거는 그냥 레더라이크 자켓 얇은 거 있죠. 얇은 홑겹의 레더라이크 자켓 한 벌만도 39,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감이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고요. 심지어 이거는 매장에서 똑같이 판매하고 있는 모피 피역 전문 브랜드 매장 동일 상품이에요. 근데 오늘 이 39,000원이라는 가격 안에 안쪽에 전부 다 4온스의 패딩, 퀼팅 안에 솜이 다 누벼져 있고 거기다 다이아몬드 퀼팅까지 다 누벼져 있어서 사실은 진짜 오늘 같은 날이나 그 다음에 12월 딱 눈 내릴 때는 진짜 얘만 하나 입으셔도 괜찮아요. 그럼 여러분 되게 따뜻해요. 정말 여러분 옷이 진짜 이만한 옷이 없어요. 심지어 가격이 3만 원 정도에 한 달이 아니라 전체 총 가격. 죄송합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칼라 완전 주문 전화가 많은데 제가 아까 길이 얘기 드렸잖아요. 정말 이런 블루종을 사실은 설명 들으시면서 주문 전화가 대기가 너무 긴데 3만 9천 원에 보통 이 정도 길이감을 많이 보세요. 진짜 대부분은 이래요. 근데 이거는 쭉쭉쭉쭉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완전히 아랫배 다 가려주리고 엉덩이선 여기 있잖아요. 엉덩이선 이 정도까지 중간까지 딱 올 수 있는 완전 제 소매에다가 이거를 오늘 안에 퀼팅까지 다 누벼가지고 그것도 얇지가 않아요. 4원 수행. 퀼팅 점퍼를 하나 입으시고 그 위에다가 레더라이크 가죽 블루종을 또 입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옷을 두 벌 구입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가격은 3만 9천 원대라는 거예요. 겨울 아우터를 3만 원 정도로 여러분 못 보세요. 진짜로 겨울 아우터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세일이 조금 일찍 들어왔죠. 3만 원 정도의 이 정도 금액이 이 정도 퀄리티는 고객님 진짜 거의 없습니다. 이거는 내년에 진짜 3월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. 진짜로. 저는 지금 와인 컬러 입고 있거든요. 5호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그리고 원피스 같은 거 안에 니트 원피스에 딱 걸치기 너무너무 좋아요. 그리고 넥선 같은 경우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넥선이 요즘 막 후드라든지 카라선이 있는 넥선이 아니라 아예 라운드여야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. 미정쇼호스트님이 보여드릴 텐데 모피랑 같이 연출했을 때도 되게 예쁘고요. 안에 물론 지금 저도 동일하게 지금 다 이렇게 패딩이 다 누벼져 있어요. 소매까지 전부 다. 이게 다 누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죠.